뭐야? 2019년 8월 20일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도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Follow follow me 잠겼어 저기.. 저기.. 저기서.. 저기서.. 문 열면 방울 소리 났던데.. 알지? 저기서 의자가 쑥 빨려 들어간거.. 저기.. 알지? 여기..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일부러 걸어놨어 여기를 여기 위에 어딘가에 문에 방울이 달려있어서 문을 여니까.. 뭐야..? 수건 확인했어, 이게 수건야지 하하하하하하 누구십니까? 그렇지.. 한번 해봅시다 도소리 내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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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뭐야? 뭐 있어..? 누구..? 뭐야..? 쓰자 준비! 안에 누구 있는 거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게 움직였다고요 움직인 거 본 사람? 부적을 태워버리기 전에 당장 모습을 드러내 이리 와! 이리 와!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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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religiously 뭔 소리야..? 잠시만 기다려 누구야 당신? 기다려 마이콜 두려울 땐 맘대로 두려웠을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함부로 못 나간다 마이콜 아실라말라이쿰 아실라말라이쿰 마이콜 또치! 스샷 준비! 스샷 준비 잠깐만 스샷 준비 여기.. 뭐야? 봤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 힛아!! 내려와.. 하지마.. 하지마라겠어 내려와 그만해 그만해 그만하라 했어 그만해 내려와 좀 할때 내려오라겠어 더이상은 나한테 하지마 장난치.. 뭐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기도 크게.. 근데 저기하고는 틀립니다. 뭐가 있는 것은 같아. 뭐가 있는 것은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첫번째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집으로 가서 모든 것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제가..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밧데리는 여기 있습니다 밧데리는 여기 있구요 잠시만요 잠깐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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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가 있어야 울린다니까 얘들아..대기가 있어야 울린다고 아..두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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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것 아.. lut